자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버블파이터 네 오늘 해볼 게임은 일단 버블파이터고요 얼마나 오래 앉는지 닉네임을 보시면 휴먼유저 골뱅이 1 아 좀 아시고 적혀있어요 카트라이너랑 연동했나 보네요 뒤에 뭐 있네요 네 잘 모르겠는데 요것도 네 템 모르겠는데 이게 다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옷만 제가 가라입했습니다 강아지 옷이 있길래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일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시작이기 때문에 여기도 빠른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빨리 잡힐지 그리고 일단 하이하이 이렇게 쳐줘요 됐어요 빠른시작 노템전 2대2 노템전 3대3 초보 노템전 저는 초보가 아니죠 무조건 그냥 노템전 불러가지고 레벨이 안맞아서 잘 안되나봐요 초보 노템전 해보겠습니다 네 버블파이터 여기 가져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이